지난 주말 충청권 완승으로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전 지사가 상대편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발언 하나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진지의료원 폐쇄할 때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무상급식 폐지할 때 제가 무상급식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정치적 비중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비교되면서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는 공정의 화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공정의 화신이라는 표현까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썼는데 이재명 진 지사가. 일단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맞상다가 될 것이라는 이재명 전 지사의 예상이거든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기본적인 예상인 거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른바 반문재인 바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윤석열 후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야권이 움직여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야권 내에서도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윤석열 후보의 운명이 또 어떻게 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동안의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양강체제를 형성해 오면서 서로를 상대로 하면서 지지를 유지해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당연히 윤 전 총장이 상대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야권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격변, 변화 이런 부분들이 한 두 달 뒤에 어떤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귀결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은 이경 교수님께도 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역선택이 많이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요즘 상승세를 탄 게 역선택돈이냐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전 지사는 역선택에 대해서라고 좀 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선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지금 저기에서도 보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홍준표의 역선택이 많이 보인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1위 주자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온 얘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 보인다. 이전 지사가 그냥 인용한 거다. 그래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나선 사람들을 국민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 거의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은요.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하는 얘기를 그냥 해준 것뿐인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을 평가한 이재명 지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